자 우리 또 이제 학교론 5주차가 됐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중요한 거 배웠죠. 탄력성. 마지막에 계산 문제 하나 유형이 있었는데 잠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가 탄력성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우리가 가격탄력성은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수요일 때 수요량, 소득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 교차됨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인데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일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탄력성 세 가지였죠. 그래서 만약에 탄력성 문제에서 교차탄력성 문제가 만약에 A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으면 이 A라는 재화는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해당 재화. 이건 생략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A는 해당 재화인데 이 앞에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됐냐면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니까 다른 재화 가격분에 A 수요량 이렇게 식을 쓴다는 게 중요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수 있고 소득에 의해서도 양이 변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도 양이 변할 수 있어요. 세 가지 원인이 동시에 변할 때 전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라고 할 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한 양은 소득 곱하기 소득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탄력성 이렇게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데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어떻게 변하냐는 건 수요법칙이 있죠. 비싸면 안 산다. 소득에 따라서 양이 변하는 건 정상재라면 돈 벌면 산다. 그 다음에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제라면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면 다른 재화 안 사고 해당 재화 산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방향을 정해서 각각 더한다 그랬죠. 같은 방향이면 더하면 될 거고 반대 방향이면 큰 거에 작은 걸 뺀다 그랬어요. 빼고 큰 거 방향을 따라간다. 이렇게 해서 정했던 계산 문제가 중요한 계산 문제였고. 자 오늘 이제 5주차는 계산 문제의 세 문제를 더 세 가지 유형을 더 배울 거예요. 오늘 계산기를 좀 준비해왔으면 좋은데 가능한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애정에 갈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쌀집 계산기 정도의 크기의 계산기 좀 준비하셔야 되고. 자 보죠. 효율적 시장이론. 우리가 이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지난 시간에 시장을 또 두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어떻게 시장을 구분했냐면 이상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불안정 경쟁이다. 완전 경쟁에 해당되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암기 코드가 있었죠. 뭐 했을까요? 다정동진.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태의 자유. 이걸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불안정 경쟁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자 독화점이 일어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자연 독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근데 이제 완전 불안정 말고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자 이 내용은 사실 이해만 한다라면 이해만 내가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해를 못하고 암기만으로 한다라면 이 문제를 또 역시나 풀기가 좀 어려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내용을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어떤 정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예요. 정보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시장 가치의 부동산의 시장 가치예요. 부동산의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 값어치.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를 배우기 전까지는 가치는 가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부동산 시장 가치, 시장 가격에 지체 없이 반영되는지의 정도를 이걸 시장의 효율성. 어떤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이 되느냐 반영이 되는 정도를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고 이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역시 뭐 옛날이나 지금과는 다르고 우리나라와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진 않았지만 아프리카는 다를 수 있어요. 브라질 열대우림도 다를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한번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더니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사후역 옆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개발될 예정이고 대규모의 자연생태공원이 주성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딱 들은 생각이 아 그러면 사후역 근처가 땅값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수업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땅을 미리 살려고 갔더니 옛날 가격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른 가격일까요? 이미 오른 가격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올랐을까요? 왜 올랐을까? 정보가 나만 알았어요. 남들도 다 알았어요. 다 알았죠. 남들도 다 안 거예요. 다 알게 됐던 이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변했다는 건 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땅을 살려고 했던 이미 오른 가격이에요. 이 올랐다는 의미는 그 개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이 반영된 정보를 알고 내가 이미 오른 땅을 샀다라면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미 올랐으니까. 오르기 전에 내가 샀어야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갈 텐데 이미 오른 가격이니까 내가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남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우린 중요하잖아요. 그럼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가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결론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정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예요.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변했다는 얘기는 이 정보에 의해서 가격이 변했으니까 이 말을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반영된 정보는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켰으니까 이미 올랐다고 해보죠. 좋은 개발 정보라면 그러면 그 정보로는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윤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그 시장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데 그렇게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효율적 시장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보가 달라요. 보니까 어떤 정보가 과거만 바로 반영시킬지 아니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로 반영이 되는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반영이 되는지가 달라요. 이 정도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듣자마자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공표한 건 이미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발표한 즉시, 공표된 즉시의 현재 정보도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강선쯤에 해당되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추측인데 나라에서 저기 저 지역을 개발할 거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개발할 거다. 그런데 그 지역의 땅값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핸드폰을 있는지 TV가 있는지, 뉴스를 매번 보는지, 인터넷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만약에 잘 안 됐다고 한다면 정보가 충분히 공개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라에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해도 땅값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그 정보가 바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발표한 건 반영을 시켰더라도 발표한 즉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와 똑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반영된 정보냐 아니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냐가 중요한데 반영된 정보로는 남들과 똑같은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은 좀 이해했다라면 한번 보죠.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에요.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건 뭐냐면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정보만 바로 반영이 되냐에 따라서 약성, 약한 거, 중강성 조금 강한 거,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만 반영하면 약성이에요. 예전에 공표된 정보만 바로 반영했다.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로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반영된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는데 강성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이상적인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발표한 건 바로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공표된 즉시까지도 부동산 가치를 변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런데 모든 부동산 시장, 현재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프리카는 잘 모르겠지만 중강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브라질 원주민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 또 정보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 없을 수 있어서 약성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거나 우리나라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이 정보가 뭐냐라는 거예요. 각각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이나 중강성이나 강성에서 내가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떤 정보일까요? 반영된 정보예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예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면 초과에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현재나 미래를 통해서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로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만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미래 정보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라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는 지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초과에는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알지 않고 나중에 공표될 내부 정본데 예를 들면 제가 LH에 있는 고위직급에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죠. 어제 친구를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셨어요. 살면서 힘들다 힘들다 어쩌다 하다가 이 친구가 우연찮게 술을 먹다가 거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개발하기로 결정됐어. 사후 영업협회 개발할 거야.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술김에 모르고 아직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 정보를 듣고 이 친구가 빈말하는 친구가 아니었으니까 평상시에 아 그래 그러면 개발되겠네 하고 나 혼자 가서 이제 토지를 미리 사놨다라면 이건 아직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한 거예요. 이런 걸 미래 정보라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초과에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초과에 넣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합격한 다음에는 합격한 다음에는 초과에 넣는 게 좋죠. 법을 살짝씩 어기더라도 그냥 초과에 넣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은 시장이라는 느낌을 좀 가지려면 합격하기 전까지 좋은 시장이라는 건 초과에 넣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남들이 가져가야 될 정상적인 몫은 정상윤이라 그래요. 좋은 시장은 잘 나누어진 정상윤만을 가져야지 누군가 정상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가면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초과인이 있다는 건 투기가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좋은 시장은 아니죠. 물론 이제 합격한 다음에는 여러 방법을 써서 초과에 넣는 게 좋겠지만 하여간 지난 시간에 완전 경쟁에서 경쟁이 많을수록 초과인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경쟁이 많으면 정상적인 몫만 가져가고 좋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초과인이 있다는 건 좋은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초과인이 없어야 가져가야 될 몫을 잘 나눠진 시장이다 라는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이제 이 구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반영된 정보가 바로 부동산 가치에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과거냐 과거 현재냐 과거 현재 미래냐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그 시장에서 남들보다 많은 초과인을 가져가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약성에서는 과거 반영됐으니까 과거로 초과에 넣어둘 수 없고 현재 미래를 통해서 초과에 넣어둘 수 있다. 그러면 약성에서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데 반영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하면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을까요? 정상이윤.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얻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윤이에요. 정상이윤는 당연히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남보다 많은 초과인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과거가 반영되었으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어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면 정상이윤도 얻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이상의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까 여기서 초과에 넣어둘려면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 반영된 정보를 이용하면 정상이윤만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이윤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에 넣는다.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로는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에 넣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 초과에 넣을 수 있다.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에 넣을 수 없고 오직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좋은 시장이죠. 이상적인 시장.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완전경쟁 시장을 배웠어요. 완전경쟁. 완전경쟁의 특징이 뭐였냐면 다정동진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보가 이 정자는 뭐냐면 정보가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정보가 완전하다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였죠. 완전경쟁 시장에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 알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정보 비용이 없어요. 정보 비용이 없다. 정보 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강성도 어떤 정보로도 초과에 넣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강성에서도 정보 알려고 돈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시장이 뭐냐면 강성과 완전 뿐이에요. 강성과 완전 만 정보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고 부합되는 시장이다.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상적 시장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딱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강성과 완전. 비슷한 것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 강성과 완전이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다. 완전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으니까 정보 알 필요 없고 강성에서는 정보 알아봤자 초과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용 자체가 없는 가장 비슷한 시장이 강성과 완전 이렇게 얘기하고 이 표를 이해하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죠. 정확히 이해만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 표를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좀 기본적인 간단한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공표된 정보라고 많이 쓸기도 하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라고도 얘기하는데 일단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당연히 미래 정보죠. 아직 공표하지 않은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라 그래요. 그럼 공표된 정보는 뭐냐면 공표된 건 옛날에 공표한 건 과거 정보예요. 공표된 즉시 얘기하면 현재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전에 공표한 거 과거 이건 공표된 즉시 얘기하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표된 정보 이렇게 하면 과거와 현재까지를 모두 포함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공표된 즉시 나오면 현재 정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건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거 우리 과거를 역사적 자료라 그래요. 역사적 자료 과거를 알아내는 분석을 기술적 분석이라 하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옛날에 공표한 거 공표된 즉시 그러니까 공표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 좀 암기할 때 우리 옛날에 술 많이 마셨고 마셨었겠죠. 공부한다고 술을 줄일 거니까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거 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술은 과거에 많이 먹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나오면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이제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약성에서 또는 중강성에서 강성에서 세 개 한꺼번에 해보죠. 내가 기술적 분석을 했어요.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했다는 건 뭘 알아낸 거예요. 과거 정보 알아낸 거죠. 그런데 세 개의 시장 보니까 다 과거는 반영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하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면 어떤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성과 중강성에서 한번 보죠. 강성과 중강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 반영이 돼 있대요.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하죠. 그러면 중강성이나 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더라도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고 정상 이유만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런데 약성은 어떨까요? 약성은 과거만 반영되어 있으니까 현재가 아직 반영돼 있지 않죠. 현재를 알면 초과에는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약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약성에서 무슨 분석하면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딱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획득했다라면 그 시장은 뭐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약성에서 무슨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분석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 딱 하나인 거예요.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술은 과거에 먹었다. 과거를 분석하면 어떠한 시장에서도 초과인을 획득하기 불가능하다. 정상이웃만 얻는다는 얘기예요. 정상이웃은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보니까 기본적 분석으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면 중강성, 강성에서는 초과인을 획득할 수 없지만 이라고 나왔어요. 초과인을 과거 현재 다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어디에서만? 약성에서만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약성에서 하나만 딱 얻을 수 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아 그런 뜻이구나라고 이해만 한다면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해서 초과인을 얻는 거 정상에 얻는 거 이것만 이해하면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고 자 할당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할당. 오늘 이제 설명을 열심히 하겠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바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설명을 열심히 듣고 조금 내가 완벽하게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는 느낌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찌 됐거나 1, 2월달 3, 4월달에 계속 설명해 줄 거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뭐냐면 할당은 나눠지는 걸 얘기해요. 우리 할당했다, 배분했다, 분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이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높다라는 건 들인 노력에 비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자 라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잘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의미상 내용이 잘 나누어진 시장이에요. 나눠가져야 될 몫이 잘 나누어진 시장.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눠가져야 될 몫이 잘 나누어졌다는 건 누군가 초과연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과연이 없어야 잘 나누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초과연을 가져가면 그만큼 손해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가져가야 될 정상적인 몫을 뭐라고 구분하냐면 정상이윤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윤만 가져가야지 초과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의 정의가 뭐냐면 초과연이 없는 시장이에요. 초과연이 없으면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기하는 이유는 남보다 많은 초과연을 가져가려고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가 없어요.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 그럼 할당에서는 정보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정보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디요? 어디? 강성과 완전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할당에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보 알려고 돈을 쓸 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남보다 이 기회비용은 나중에 좀 설명할 테니까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어떤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쓸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정보를 알려면 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나는 10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보를 알았다면 나는 남들보다 900만 원을 얻어갈 수 있죠? 이걸 초과연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률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가져가는 걸 정상률이라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면 초과연이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면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연이 발생하는 거니까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을 이걸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이 정의를 잘 기억해놔야 돼요. 이걸 무조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배분이 아주 잘 나누어진 시장이니까 초과연이 없다. 초과연이 없으면 투기도 없겠지. 정보는 알려고 돈 쓸 수 있는데 남보다 싸게 얻으면 남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남보다 싸게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에 완전과 불완전을 배웠죠? 완전의 반대는 뭘까요? 완전히 아니면 뭐예요? 불완전이죠? 완전히 아니면 불완전해요? 할당이 아니면 무슨 시장이면 이름이 없어요. 할당이 아닌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의 반대는 불완전이고 할당효율적 시장의 반대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 이렇게 얘기해요. 별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완전히 할당이고 불완전히 할당이 아닌 시장과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조건은 다정동진이고 완전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인 거죠. 할당의 정의는 뭐예요? 할당의 정의. 다정동진을 만족해야 할당이 아니잖아요. 할당은 뭐예요? 이거였어요. 이거. 초과이윤이 없고 투기도 없고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을 할당이라 했고 그러면 초과이윤이 있거나 투기가 있거나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무슨 시장? 할당이 아닌 시장이라고 하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할당이냐 아니냐와 완전과 불완전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구분이 전혀 달라요. 다 정동진으로 구분하는 게 완전 불완전이고 초과인이 있냐 없냐 투기가 있냐 없냐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게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이에요. 같은 구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과 완전과 불완전을 제가 연결 지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큰 사각형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러면 이 큰 네모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 가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할당 시장이니까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초과인도 없고 투기도 없고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도 없는 시장이죠. 이 네모 빗금친 네모 안에 들어가면 초과인 없고 투기 없고 남보다 싸게 정보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네모 칸 밖에 이런 부분은 어떤 시장이에요? 할당이 아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모 칸 밖에 있으면 초과인도 있고 투기도 있고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알겠죠? 할당이냐 아니냐로 구분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완전과 불완전을 그려넣으면 완전은 이만큼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그럼 완전 경쟁 시장 한번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지금 할당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완전히. 완전은 할당 벗어난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여자고 얘가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여학생이 큰 개념이고, 아니 여자가 큰 개념이고 여학생이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할당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여학생이면 언제나 여자다. 맞아요? 여학생은 언제나 여자죠. 자, 그런데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불완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얘는 할당이 아닌 부분이고 얘는 할당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불완전이지만 할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맞아요?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맞아요? 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얘는 언제나 할당이고 불완전도 옆부분을 보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다. 맞아요? 틀려요?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에요?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죠.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할당은 완전이 될 수도 있고 불완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맞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맞죠?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불완전은 지난 시간에 독과점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얘기했어요. 독과점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선생님, 불완전이 어떻게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거지 예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좀 만들어낸 예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독과점이라는 건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독과점이에요. 그리고 초과인이 있다는 건 투기가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투자와 투기는 다른 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내가 둘 다 부동산을 사는 행위인데 실제 이 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으로 내가 샀다. 실제 이용할 목적으로 산 거예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그런데 투기라는 건 실제 이용할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이 토지나 이 부동산을 이용할 목적은 없지만 이 가치가 상승할 것만 기대해서 이웃만 얻으려고 초과인만 얻으려고 이 부동산을 사는 걸 투자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부자였었어요. 시골에 시골였는데 동네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전 이상을 할아버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생각이 야, 먹고 살려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지만 놀리는 땅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농사를 지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보죠. 시골마을에 독과점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대부분 차지했잖아요. 동네 땅에 논밭을 반전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 독과점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 농사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 지은 만큼의 대가만 정상윤만 얻어갔지 그냥 놀리거나 그러면서 땅값 올라가기만 기대하면서 투기한 행위가 없었어요. 그러면 잘 보시면 독과점이 일어났지만 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독과점이 일어나는 불안정 경쟁이지만 투기가 없는 할당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이죠. 이 불안전을 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불안전을 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완전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전이 이 네모가 얘로 바뀌어질 수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불안전을 할당 쪽에 좀 더 치우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불안전이 투기가 없는 좋은 시장, 할당 시장으로 조금 바꾸는 건 가능해요. 물론 실제로 일어난 적은 없어요. 그러려고 나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불안전이 완전히 되는 건 전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못해요. 그러나 불안전이 이렇게 투기가 없는 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불안전 독과점이 일어나도 할당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와 이제 불안전을 보니까 불안전의 특징은 초가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가윈이 있죠. 0이 아니죠. 독과점이 일어나니까 초가윈이 있을 거예요. 초가윈이 있어. 0이 아니에요. 초가윈이 딱 1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런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정보가 비공개성을 띄고 있어요. 비공개성을 띄고 있으니까 정보 비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0이 아니에요. 얘도 딱 100원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불안전은 초가윈도 100원이고 있을 수 있고 정보 비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딱 같다라면 어떨까요? 같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실질적인 초가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초가윈이 없다. 그러면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불안전 중에 야, 이렇게 할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의 특징이 뭐야?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야, 불안전은 초가윈도 있고 정보 비용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초가윈과 정보 비용이 똑같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초가윈이 없으니까 할당으로 쳐줘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예전에 우리 시험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건 불안전이나 독가점이 일어나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지문만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올해 감정평가사 부동산학개론 원론이 있어요. 우리 부동산학개론과 거의 70% 이상이 비슷해요. 거기서 처음 등장한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도 곧 등장할 거예요. 감정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새롭게 나올 문제의 내용이 이거예요. 결론은 불안전이나 독가점이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와 뭐가 같게 된다라면 초과이용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얘도 있고, 얘 100원이에요. 얘도 있어요. 얘도 100원이에요. 똑같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할당이라고 쳐줘도 되겠다. 이 부분이 여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완전경쟁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정보가 완전하다 그랬어요. 다정동진, 정부의 완전성. 자, 그러면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은 정보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과 가장 비슷한 시장이 뭐다? 강성효율적 시장이었어요. 강성과 완전은 정보비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불안전은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할당은 정보비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보비용이. 여기는 정보비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할당효율적 시장과 완전 불안전 경쟁 시장의 내용이었어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맞아요? 맞아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불안전은 초과윤도 있고 정보비용도 있는데 왜 불안전이 할당이 될 수 있냐라고 묻는다라면 그 이유는 이렇다라면 될 수 있다 해요. 어떨 때 초과이용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다. 이 말은 맞아야 틀려요. 틀리죠?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할당은 정보비용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했고 마지막 하나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 실제 있죠?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보다 정보를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할당이 초과윤이 있거나 투기가 있는 이유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보니까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죠? 그럼 불안전 시장도 투기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초과윤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초과이용과 투기가 나타났다면 이건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이 네모 칸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야지 이게 불안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전은 할당인 시장도 있고 할당이 아닌 시장도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에 투기나 초과윤이 있는 이유는 불안전 경쟁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 100% 다 맞죠?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론을 배웠으니까 그 얘기는 틀린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윤과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불안전 때문이 아니라. 결국 완전 불안전과 할당이냐 아니냐는 다른 구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 안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하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 요약집 보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라고 느낌을 갖고 이제 이 지문의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될 건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 문장이 맞구나 틀리구나 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돼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할당이라고 해서 항상 완전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완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으니까 할당이 언제나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4번이 중요하죠. 불안전 경쟁이나 독가점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여기다 이제 하나 메모 하나 해놓으면 돼요.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초과 이윤과 뭐가 같다라면 정보 비용이죠. 정보 비용이 얘가 0, 0이 아니라 얘가 만약에 500원인데 얘도 만약에 딱 500원이라면 얘도 초과윤도 있고 정보를 얻으려고 돈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 이윤이 0이 되므로 초과윤이 0이 되므로 얘가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메모해놓으면 돼요. 불안전이나 독가점이 할당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다.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윤이 없으니까 할당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할당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 어디요? 어디? 완전과 강성. 이게 두 가지 뿐이다.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마지막. 우리 부동산 시장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초과윤도 있어요. 투기도 있죠. 초과윤과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아니다. 안 된다. 불안전 경쟁이나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석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처음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는 것 같다. 나 이해됐는데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우리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지 못해서 진짜 아느냐 모르냐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얼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건 완전과 불안정과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건 명확하게 머릿속에 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몇 개 안 되니까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머릿속에 조금 계속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자, 정보의 현재 값이라고 나왔네요. 정보, 정보의 값어치인데 현재 값으로 한번 값어치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의 값어치라는 건 정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의 가격.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보는 값어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러냐면 한번 보죠. 모든 사람은 미래를 100%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부 정보가 없는 이상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100% 예상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토지가 있을 때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개발되겠다라는 뭔가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100%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해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는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개발될 게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개발되는 게 높다고 해도 개발될 확률이 한 70% 되고 개발이 안 될 확률이 한 30%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 토지가 현재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5억에 거래되고 있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에요. 내가 나만 이 토지가 100% 개발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내부 정보를 얻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들은 다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이 토지가 5억에 거래되는데 나만 이 토지가 100% 개발될 걸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게 100% 개발된다면 이 토지는 현재 9억의 가치가 있어요. 100% 개발된다면 개발이 확실하면 9억의 가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개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5억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9억의 값어치가 있는 땅을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5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걸 통해서 그래서 개발이 확실할 때 이 현재 토지 가격은 9억의 가치가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토지가 5억의 가치가 있대요. 그런데 내가 이 정보를 알고 내가 9억의 가치가 있는 걸 5억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지금 5억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그럼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이 얼마예요. 4억이죠.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값어치. 누군가가 야 이 정보를 사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얼마 주고 파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4억 주고 파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해서 4억을 얻을 수 있으니까 4억 주면 내가 이 정보 팔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정보의 값어치라 그래요. 그래서 정보의 값어치는 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에서 확실할 때는 개발이 확실히 될 때 이 토지 가격은 9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확실할 때 될 수도 있고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토지 가격이 5억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 정보를 알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이 얼마다? 4억이다. 이 4억을 정보의 값어치, 정보가치라 그래요. 이 정보가치를 현재 값으로 구하려고 하는 계산 문제를 풀어낼 건데 원리적인 건 이렇게 풀어내는 건 나중에 3, 4월 달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시켜줄 거고 우리는 그냥 간단히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합격자 모임에 했었어요. 관심 없어요? 먼저 이거 한번 보죠. 현재 금액이 있고 미래 금액이 있다고 해보죠. 현재 내가 1억이 있다고 해보죠. 1억.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이 돈을 투자하는 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거죠. 은행은 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럼 1억이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당연히 똑같은 금액이라면 시간에 따라서 화폐의 값어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화폐의 시간 가치 차이인데 어쨌거나 어떤 돈은 미래로 갈수록 무조건 금액이 커지게 돼 있어요. 아무 위험이 없더라도 이자가 붙을 거고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더 커져서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미래가 되면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예요. 이 커진다를 뭐라고 하냐면 할증한다라고 얘기해요. 증가시킨다. 그러면 미래를 현재로 남겨오면 금액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이걸 싸게 파는 마트를 뭐라 그래요? 할인마트라고 하죠. 할인한다라고 얘기해요. 할인. 이렇게 현재가 미래로 될 때 커지니까 할증이라고 하고 미래가 현재 되면 작아지니까 할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독리방식을 취할 건데 이 원리도 나중에 3, 4월달쯤에 가르쳐줄 거고 일단은 자, 방법만 제가 제시해야 될 텐데 할증은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고 할인은 작아지니까 나누기예요.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요. 이 1 플러스 R은 학계론을 공부하면서 수백 번 들을 거예요. 수백 번.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뭔가 좀 R도 나오고 N승 나와서 수학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 좀 느낌이 안 좋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적 지식이나 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설명해줘서 방법을 제시해주고 이걸 이해했다라면 여러분은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계산 문제. 내 수학적 지식이 있냐 없냐 전혀 관심 없어요. 관계 없어요. 마음을 닫지 말고 좀 열고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다 가르쳐 줄 거니까. 자 이때 보죠. 우리가 이제 퍼센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10%라고 해보죠. 10% 이 퍼센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퍼센트라고 하지만 우리말로 백분율이라 그래요. 백분율. 100으로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백분율. 이것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10%라는 의미는 10을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눈 값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는 얼마분의 얼마냐면 10을 100으로 나눈 값과 똑같아요. 얘는 지금 퍼센트가 있고 얘는 지금 퍼센트가 없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100분의 10이면 0.1이죠. 얘의 값과 얘의 값은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10%라고 썼을 때 퍼센트를 뗀 값이 얼마냐 그러면 0.1인 거예요. 0.1에다가 퍼센트를 붙인다 그러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로 갈 때는 100을 어때줘야 돼요? 나눠야죠. 백분율이니까 퍼센트가 백분율이니까 100으로 나눠야 돼요.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당연히 나눠야 되고 퍼센트를 붙일 때는 100으로 당연히 곱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냐 안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 퍼센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출제자가 퍼센트 있는 걸 제시할 수도 있고 없는 걸 제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쓸 때 있는 걸 쓸 때도 있고 없는 걸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0%는 퍼센트를 떼면 얼마다? 얼마예요. 0.2예요. 얘는 퍼센트가 있는 거고 얘는 퍼센트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 꼴이니까. 맞아요. 15%는 얼마예요? 퍼센트 떼면 0.15예요. 같이 해야 돼요. 7%는 얼마예요? 퍼센트 떼면 0.7예요. 0.07예요. 0.07예요. 0.07 그래서 퍼센트를 뗄 수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퍼센트가 백분율인데 100으로 나눈 값이다. 이 10%라는 건 10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 10 나누기 100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R이 뭐냐면 이 R은 퍼센트가 없는 없는 이자율 또는 할인율 또는 요구수익률이라 그래요. 이런 정의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면 이 값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직 의미는 해석하지 못해요. 투자론을 좀 배워야 되니까. 어찌 됐거나 이 R은 이자율이나 할인율 또는 할인율을 요구수익률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어찌 됐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제시했을 때 퍼센트를 떼어서 쓴다는 거예요. R은 그러면 이자율이 만약에 이자율이 10%라고 해보죠. 이자율이 10%라고 제시했어요. 그러면 R은 얼마다? R은 얼마? 0.1이라고 해야 돼요.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쓰는 비율을 쓰니까 이런 것부터 잘 따라서 이해하고 확인해서 연습해야 돼요. 0.1이에요. 그러면 1 플러스 R은 얼마예요? 1.1이죠. 1.1 맞아요? 1 더하기 0.1이니까 이 N승은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수 연수 몇 년 미래로 보내거나 몇 년 당길 거냐라고 하는데 즉 얘가 1년만 보낼지 2년 보낼지 3년 보낼지 달라요. 그래서 얼마를 몇 년을 당길 거냐라는 것이 이 N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만약에 이게 10%라면 R은 0.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냐면 1.1이죠. 그럼 얘가 3년 후의 미래 금액을 내가 현재로 당겨오려고 한다. 그러면 몇 승을 써야 된다? 3승을 써야 돼요. 이때 나누기 0.1이니까 1 플러스 0.1 하면 이게 3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 1.1이죠. 1 더하기 0.1이니까 1.1에 3승하면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3 나누기 1.1 이런 거 아니에요. 이 3승 아래에 있는 걸 3번 계산해라. 3번 계산하라는 지수예요. 그러면 얘는 나누기 1.1을 몇 번 해야 된다? 3번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그래서 이 3승은 이 아래에 있는 걸 3번 계산해라 라는 얘기고 만약에 곱하기로 1.1에 2승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건 곱하기 1.1을 몇 번 해라? 2번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걸 2번 계산해라 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1.1을 2번 해야 된다. 지금 필요한 건 다 설명해 줬는데 당연히 알지 이런 걸 가르쳐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실수예요. 잘 듣고서 이 R값은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쓴다라는 걸 기억해놓고 이 N승은 이 아래에 있는 걸 여러 번 여기 있는 개수만큼 해줘야 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승이면 1.1을 3번 나눠줘야 된다. 이걸 왜 필요하냐? 지금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걸 할인하기 위해서예요. 할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값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부의 값어치를 구하는데 현재값으로 구하려고 해요. 현재값이 얼마냐? 그러면 뭘 해야 된다?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 현재 가치는 앞으로 간단히 이렇게 볼 건데 찬땡이라고 할 거예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을 곱하고 나누기 분모했으면 나누는 거죠.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거 왜 해준다? 현재값 구하려고 그래서 얘를 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한다를 땡긴다 현재로 땡겨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차 안 땡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이때 개발이 안 될 확률도 퍼센트가 없는 없는 확률을 쓰는 거예요. 퍼센트 없는 확률 왜 그러냐면 이 정부현재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했을 때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돼.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되지. 몇 퍼센트 원 나오면 이런 건 쓰지가 않아요. 퍼센트가 없는 걸 써야 돼요. 퍼센트 원이라는 건 없어요. 몇 원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쓰는 뭔가 비율이 있다면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 안 땡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 나오는 금액이 부동산은 고가다 보니까 금액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1억이라면 공이 몇 개예요? 앞으로 지금 속으로 1, 10, 100, 10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중계발 때 마찬가지예요. 공의 개수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100만 원이면 공이 6개예요. 1억이면 공이 8개예요. 외워야 돼요. 외워서 쓸 건데 우리가 그러면 1억 2천만 원이면 0, 0, 0, 0, 0, 0 계속 계산기에 누르고 다닐 수가 없어요. 누르면서 까먹어요. 복잡하고 실수할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돈 계산을 할 때 1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이 8개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제 돈이 나오면 무조건 공 6개 없애고 볼 거예요. 없애고 6개는 그냥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리로 1의 자리 2,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세 자리로 표현하면 앞으로 공 6개 뗐을 때 세 자리로 표현하면 세 자리수로 표현하면 이건 억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천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1천만 원이면 공이 몇 개? 공이 총 이제 7개인데 6개 떼겠죠.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쓸 거예요. 6개 떼면 두 자리로 두 자리로 표현할 때 이걸 천만 원 단위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은 얼마일까요? 1백만 원 한 자리겠죠. 1 쓰고 0, 0, 0, 0, 0 이렇게 쓰겠죠. 6대면 한 자리로 표현했을 때 한 자릿수로 표현하면 이건 10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3억 7천 6백만 원 이렇게 썼어요. 3억 7천 6백만 원 어떻게 써야 돼요? 376 쓰고 06개 있는 거예요. 이게 3억 7천 6백만 원이에요. 7천 5백만 원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75 쓰고 06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700만 원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7 쓰고 06개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중개업 할 때는 이 3개 떼을 때도 당연히 외워야 돼요. 숫자를 뭐 나올 때마다 1, 10, 100, 1000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고 숫자 외워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 계산하려면 숫자를 외워서 써야 돼요. 06개 떼고 없애줄 거고 그러면 만약에 540만 원 어떻게 써야 될까요? 540만 원 500이면 5 쓰면 되겠죠. 그리고 06개 되겠죠. 근데 40만 원이니까 06개는 떼고 볼 거니까 어떻게 5.4 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5.4 이제 어려운 거 해 볼게요. 이런 게 나오면 또 이제 어려워요. 이런 거 연습 안 하면 시험장에서 지금처럼 편안하니까 당연히 얘기하지만 시험장에서 이거 하나 틀리면 내가 1년 고생한 게 날아갈 수 있다는 긴장감, 초조감이 많아서 이거 숫자 하나를 제대로 못 써요. 30초도 넘게 걸려요. 이런 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1240에요? 1204에요? 1204 돼야 돼요. 일단 10억이 없으면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백만 원이잖아요. 그럼 2억 4백만 원이 어떻게 써야 된다? 204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10이 있으니까 1204라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뒤에 0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이게 없다고 했을 때 2억 4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백만 원이니까 204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금액 쓰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야 이런 거 뭐 당연히 초등학생도 하는 거 네가 나한테 왜 이런 걸 시켜 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수해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돈 나오면 계속 06개 떼면서 그냥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00000000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요. 득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르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정말로 어렵다라면 와서 고민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요? 나를 물어야지. 굳이 자기 고집만 부리면 득되는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돈 계산할 때 06개는 떼고 볼 거다. 해보죠. 자 그럼 이제 배웠는데 15-3번 문제 한번 보죠. 자 보너스 문제고 무조건 30초 안에 다 그냥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연습에서 똑같은 문제 상관없으니까 10번이건 20번이건 30번이건 간에 계속 풀어봐서 보자마자 답이 딱 나와야 돼요. 보죠. 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보 현재 가치 그럼 우리가 암기했던 게 뭐냐면 차 안 땡이었죠. 자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어떻게 해야 돼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줘야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주어진 자료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 안 땡을 할 거니까 일단은 설명 듣고 적는 건 나중에 그리고 적지 말고 쉬는 시간 한번 똑같이 풀어봐요. 안 풀려지면 나중에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금액 차이 금액 차이 금액을 보니까 자 예상가격 2년 후에 역사가 들어서면 지하철 같은 게 들어서면 이만큼이 될 거다라고 나왔어요. 우리 공 6개 떼고 본다 그랬죠. 떼면 얼마? 256원이에요. 나중에 답을 쓸 때만 6개 붙이면 돼요. 계산할 때는 6개 떼고 그러면 야 들어서면 256원이고 들어서지 않을 경우는 6개 떼면 얼마? 135원이다. 자 차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야 되겠죠. 차이는 얼마? 121원 되겠네요. 금액 차이는 121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발이 안 될 확률인데 얘 퍼센트가 없는 걸 쓴다 그랬어요. 이 R도 퍼센트가 없는 걸 쓴다 그랬고 자 그러면 보니까 신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40%라고 했네요.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확률은 얼마? 60%죠. 그러면 퍼센트를 떼면 얼마다? 0.6이라고 써야 돼요. 퍼센트 없는 비율이니까 0.6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니까 할인을 해야 되겠죠. 1 플러스 R을 N승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요구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게 할인율이다.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연 10%라고 나왔죠. 그럼 퍼센트가 뗀 값이 R이라고 그랬잖아요. R은 그러면 얼마다? 0.1 이렇게 돼야죠. 0.1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얼마예요? 1.1이죠. 자 이제 몇 년을 땡겨야 되냐 봤더니 2년 후에 개발되면 여만큼 여만큼 개발되지 않으면 여만큼 근데 이걸 현재 값으로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몇 승으로 나눠야 된다? 2승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2승으로 그럼 계산기를 이제 누를 때 자 위에서부터 해보죠. 121 곱하기 0.6 1.1을 나눠야 되는데 분모에 있을 때 몇 번 나눠야 된다? 두 번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60원이지만 공 6개가 있는 거죠. 6개 있으니까 얼마? 6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6천만 원이에요. 자 이 계산식을 알고 차 안 땡이니까 여기에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만 정확히 내가 해석해서 대입만 하면 계산기 누르는데 이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런 계산 문제는 무조건 풀어서 맞춰야 돼요. 올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건 연습해가지고 계산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올해 나왔던 건 사실 좀 죄수 없긴 했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뭔가 숫자를 좀 좀 꼬아서 냈어요. 한번 보죠. 15-4번 문제 연습이 돼 있으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30초 돼도 풀어낼 수 있는데 정보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보현재 가치는 어떻게 한다? 차 안 땡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눈다. 땡긴다죠. 이제 계산할 텐데 금액 차이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년 후에 개발되면 12억 천만 원이라고 나왔고 개발되지 않으면 4억 8천 4백만 원 나왔어요. 얘가 좀 숫자가 좀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편안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시험장에서 연습이 안 되면 이게 당황해서 쉽게 되지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12억 천만 원은 일단 10이 없으면 2억 천만 원은 어떻게 써야 돼요? 2억 천만 원 210이죠. 그런데 10억이 있으니까 얼마? 1210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1210원이에요. 4억 8천 4백만 원이면 얼마? 484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와 얘의 금액 차이니까 차이는 얼마? 차이는? 저 암산 못해요. 계산해 줘봐요. 누가? 700 726 이렇게 나왔대요. 금액 차이는 726원이에요. 그다음에 개발이 안 될 확률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개발될 가능성이 45% 나왔어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될 확률은 65에요? 55에요? 65라고 한 사람 또 엄청 많아요. 45니까 여기에 55%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온 거예요. 응용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냥 단순히 출제자가 이런 숫자를 좀 어렵게 낼 뿐이다. 55%니까 여기에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퍼센트 뗀 비율이니까 0.55 이렇게 대입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이 10%라고 나왔어요. 그럼 퍼센트 뗀 R은 얼마? 0.1이죠. 그럼 1 플러스 R을 써야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R은 얼마? 1.1 몇 승으로 나눠줘야 된다. 지금 2년 뒤에 대고 어쩌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2년 걸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2승으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럼 계산기에 726 곱하기 0.55 나누기 1.1을 몇 번? 두 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1.1을 두 번 나눠주면 330 이렇게 나올 거예요. 330원이지만 콩 6개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요? 3억 3천만 원 앞으로 이런 걸 딱 보고 바로 그냥 얼마다라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3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연습해서 무조건 풀어내야 돼요. 지금 이걸 풀어내는데 제가 필요한 정보는 다 줬어요. 수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서 못 풀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건 사실 노력이 좀 더 부족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 될 수 있어요. 사실 해내야 돼요. 마음이 다 쳐져가지고 먼저 숫자만 보면 울렁증이 생긴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마음을 열고 계산 문제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선택사항을 좀 줄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버려도 괜찮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100% 해야 돼요. 자 문제 15-1 15-1 배웠던 거 한번 풀고 쉬죠. 자 1번에 보니까 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 과거를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술이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기술적 분석을 한다 맞고 자 약성에서는 약성은 뭐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가 반영되어 있죠 과거가 반영된 약성에서는 이라고 나왔네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분석하면 과거가 반영됐는데 과거를 알아내면 이라고 나왔죠. 그럼 초과연 얻을 수는 없다.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그래서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고 자 3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중강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과거 현재가 반영되어 있어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라고 나왔네요. 공표되는 즉시의 정보는 무슨 정보? 현재 정보죠. 공표된 즉시 옛날에 공표한 건 과거 공표된 즉시 나오면 현재 현재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맞죠? 중강성 과거나 현재가 반영된 시장이니까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 정보도 반영된 시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는 얘기고 4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얘는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인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무슨 정보? 미래 정보죠. 그러면 과거 현재 반영되어 있는데 미래를 알고 투자하면 초과의는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영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알면 초과는 얻을 수 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이므로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정상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뭘 얻기 어렵다. 초과이윤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초과이윤을 얻기는 어렵다. 무조건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나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15-2번 보죠. 할당효율적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할당효율적 시장의 뜻을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단어에 할당은 뭐가 배분이 효율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죠.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이 잘 이루어졌으니까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할당의 정의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투기가 없는 시장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건 불안정과 같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할당이 아닌 시장은 아니 죄송해요. 완전과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할당 시장은 할당이 아닌 시장과 반대고 완전의 반대는 불안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할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항상 이 꼴 관계가 아니에요.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되지만 할당은 언제나 완전히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랬으니까 자, 한번 보죠. 소수 투자자가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 이렇게 나왔어요.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할당이 아니죠. 얘는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할당요율적 시장이 아니다. 맞죠. 초과인이 있거나 투기가 있거나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독과점 시장 얘는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독과점 시장은 여러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죠. 이게 중요하죠. 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기출 시험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다? 초과이윤과 뭐가 같으면 정보 비용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얻는 초과이윤이 없어져서 할당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불안전이나 독과점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3번 중요하죠.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한대요. 이 이유는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야 돼요.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면 틀려요. 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불안전과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할당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 뭐하뭐 강성과 완전 이 두 개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맞죠. 완전은 언제나 할당이 돼요. 그런데 할당은 언제나 완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완전일 수도 있고 불안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할당에 대한 얘기였고 쉬는 시간에 무조건 가지 말고 계산 문제 15-3번이나 15-4번 둘 중에 하나 한 번 차 안 땡으로 계산기 한 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계산기 없으면 핸드폰으로 하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산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해서 학교론때마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이러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했죠. 감사합니다. 세금을 둘러싱해 차 안고 또 사이버 하면 부분에 써 Hang이